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네이버 밴드 앱 아시죠? 이 네이버 밴드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요. 이 네이버 앱 밴드 앱을 누르시고 이 검색창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창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색소폰학교 교육 페이지라고 이렇게 검색을 초점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색소폰학교 학교 교육 페이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색소폰학교 교육 페이지라고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 페이지에 어떤, 여기 페이지가 뭐하는 곳이냐. 바로 무료로 연습 교육 자료를 제가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있어요. 이 색소폰학교 교육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준별로 맞는 연습 영상, 연주, 악보를 올려드리거든요. 그 월요일날에는, 월요일날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학보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파일을 한번 열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악보를 매주 월화수목금 올려드립니다. 월요일날에는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자료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화요일날은 텅깅과 리듬 연습을 하시기 위한 교육 자료가 업로드가 됩니다. 교육 자료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교육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그냥 악보를 무제한으로 가져가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날에는요. 중급자를 위한 교육 자료가 업로드가 돼 있어요. 연습학보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중급자를 위한 악보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꾸미몸과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교육 자료가 업로드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날에는 고급자들을 위한 악보가 올라가져 있는데요. 먼저 목요일 거 제가 꾸미몸과 비브라토를 위한 연습학보를 올려드리면 매일 달라요. 매주 악보가 다른데, 어떨 때는 꾸미몸만 연습하는 거, 어떨 때는 비브라토를 연습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악보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는 고급자들을 위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악보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적인 부분,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가셔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색소폰 학교 교육 페이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악보가 잘 안 보여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악보가 잘 안 보이고 그러실 수 있는 거 왜 그냥 구독하기를 안 누르면 악보를 눌러주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 악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뽑아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무제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을 내셔서 무료로 가져가시면 돼요.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냐면 여러분들께 이번 연도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 악보들을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여러분들께서 아 나 이제 프린트를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종이 악보를 갖고 싶은데 이 종이 악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매월, 매월 초에 그 전달에 있는 20번 20번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4주 동안에 교육자료가 약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교육자료가 그거를 다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프린트랑 포장값, 그 다음에 택배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린트값은 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4,000원에다가 배송비 2,500원만 해서 6,500원만 입금을 하시면 2월달 이 연습악보가 여러분 집으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뽑을 수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저희가 이런 수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고요. 매달, 매주, 월, 화, 수, 목, 금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연습악보들을 더 조금 다른 연습악보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폰 학교 교육 페이지 구독하기 꼭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악보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교육자료를 보시는데 다 무료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로 보시는데 요기에 여러분들께서 꼭 요 좋아요 요거 하트 요거 요게 딱 누르셔가지고 땡큐 버튼 요렇게 버튼 좀 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요게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꼭 남겨주시면 땡큐 메시지를 좀 꽉 남겨주시면 제가 굉장히 또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페이지를 많이 공유하셔서 같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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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교육 페이지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자 페이지에서 만나요.